보험전문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보험 준비의 첫걸음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비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실손보험인데 이 실손보험을 우리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내가 병원에 낸 돈을 돌려받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그래서 우리는 국민 보험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몇 가지 보장되지 않는 몇 가지를 제외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좋고 중요한 보험이긴 맞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 이 실손보험은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의 생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를 막론하고 이 실손보험 자체가 모두 다 갱신입니다.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나눠 가져가겠다.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과 손해율을 나눠 가져가겠다라는 게 바로 갱신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험회사의 보상이 많이 나간 손해율을 고객과 나눠 가져가겠다 하는 거와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위험률이 증가합니다. 위험률도 적용시키겠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니 물가 상승도 반영하겠다. 해서 이 실손보험은 너무나도 보장도 좋고 다 좋지만 단점이 유일하게 갱신이다. 그래서 현재 처음에는 너무나도 많이 실손보험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는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좋은 실손보험을 우리는 과연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체 방안을 알아보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도 내가 적성이 안 맞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우리가 다른 직장을 알아볼 때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알아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그렇게 갱신된 인상보험료에 그닥 부담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중요한 보험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갔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만한 거를 대체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체 방안이 뭔지 그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몇 년 전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떻게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들었냐면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유지해야 되나요? 유지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자,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착한 실손보험이 좋다는데 나 착한 실손으로 전환할까요? 전환. 이 전환이라는 얘기도 보험용어인데 어디서 많이 들으셨나 봐요. 전환할까요? 라고 많이 주문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들어오는데 자, 지금 착하다 착하다 하는 착한 실손보험이 가장 장점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의 착한 실손 의료비는 1년 갱신이죠.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 게 다 쓸 때까지 줍니다. 기존에는 뭐 1년 365일 한도 내에서 쓰고 나서 면책기일이 들어가지만 지금 실손은 어떻게 해요? 다 쓴 다음에 소진되면 90일 면책기간이 들어갑니다. 장점이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의료 쇼핑 과잉진료를 많이 하잖아요.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아니면 주사치료 아니면 MRI나 MRA 같은 거 찍는 거 이런 게 특약으로 빠졌어요. 특약으로 빠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본인 부담금이 많이 늘었고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료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본인 부담금이 늘었고 특약으로 따로 빠졌기 때문에 1년 매년 갱신이 돌아올 때도 과거의 실손보다는 갱신 인상폭이 적을 거다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착하다는 게 또 뭐냐? 억울하죠. 왜?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는데 다른 사람은 병원을 많이 이용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 억울해요. 이 착한 실손은 검토되는 게 뭐냐? 보험회사에 청구된 손해율이 없는 사람한테 한해서는 차등으로 올리겠다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착한 실손은 아니죠. 왜? 과거의 실손과 또 비교를 해보면 과거의 실손에 못 따라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의 실손 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착하다 해서 전환할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가입했고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답을 드릴 수가 없고 내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과거의 실손 보험을 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걸 들었어도 내 만기가 80세인데 이거 100세로 갈아타야 되나요? 이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남겨주시면 언제 가입한 그 시기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 남겨주시면 그 답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실손 보험에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입했던 시기가 있었죠. 왜?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종신 보험이 많이 사망하면 주고 가족들을 위한 종신 보험이 많이 판매가 되는 그 시점에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분들이 실손 보험을 가입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가입하신 분들이 2009년 7월 31일 이전까지 가입하신 분들 우리는 이거를 1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입원하면 100% 다 해주는 거죠. 내 돈 다 주는 거고 입원했을 때 이것저것 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또 통원하면 외래비하고 약재비하고 합해서 5천 원만 공제하면 통원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갱신이 5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년 갱신보다 5년 갱신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년은 5년치가 한꺼번에 갱신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거고 1년은 매년 인상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100% 다 해주다 보니까 이 실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관된 보험 상품인데 실손 의료비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보험에서 손해를 올라가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손해가 많이 올라갔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본인부담금을 늘린 거죠. 그게 언제냐. 자 2009년 8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이때가 뭐냐면 2세대 실손 보험이에요. 자 이때는 뭐냐면 입원하면 100% 다 해주던 걸 본인한테 10% 본인부담금을 매겼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병원에 한 달씩 두 달씩 있었던 분이 병원에 있어도 내가 늘어나는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입원할 수가 없었고 최대한 빨리 퇴원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통원도 하루 5천원만 공제하던 거를 의원이다 종합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이다 차등을 뒀어요. 그래서 통원비에 대해서도 차등을 줬고 그리고 약제비에 대해서도 공제 본인부담금을 매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해율을 좀 줄여보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손해율이 올라갔죠. 왜 올라갔어요? 이렇게 하루 통원 10만원에서 30만원씩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동네 의원이 본인부담금 만원 공제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척추, 관절 이런 병원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왜? 이제는 어디서 마사지 받고 하지 않죠.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 받습니다. 왜? 내가 들어간 병원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래도 또 국민건강보험단의 손해률도 올라가고 보험사 손해률도 올라가고 또 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의 손해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대, 지금은 3세대 실손보험이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가입하신 분들도 이때는 본인부담금이 입원하면 10% 늘었고 비급에 대해서는 20%가 늘었어요. 그렇죠?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면책기를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이 갔었어요. 상해질병 1년 쓰고 90일 면책기가 이렇게 갔고 지금의 실손은 어떻게 해요? 특약 아까 말씀드렸던 도수치료다, 체위충격파, 아니면 MRI, 주사치료 이런 것들 다 분리됐죠. 본인부담금은 3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착한 실손의 가장 장점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입원해서 다 쓸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다 쓸 때까지다. 소진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약이고 손해률이 높은 질환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많이 늘려놨어요. 그래서 과거 거보다는 지금께 갱신보험료 인상되는 폭이 아마 더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도수치료도 많이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본인부담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의 치료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언제 가입한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 실손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 착한 실손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실손범의 역사를 잘 아시면 나의 실손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보험회사에서 이 실손의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느냐 그 요인을 따져봤어요. 그런데 이 요인은 제가 제 고객님 선에서 인상 요인을 한번 봤습니다. 기타 큰 질환부터 작은 질환까지 당연히 실손보험이 있고 당연히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큰 질환이든 작은 질환이든 내가 보호상 청구해서 받는 거 당연합니다. 굉장히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는. 병원 가니까 불필요한 진료를 많이 시켜요. 어떤 치료를 시키냐. 내가 어깨가 아파서 가게 돼도 가면 어떻게 해요? 복부나 갑상선 초음파 한번 같이 보자. 어깨 치료에 불필요한 치료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보자. 실손보험 들어있느냐 먼저 물어봅니다. 병원에 가면. 그래서 내가 큰 질환이든 작은 질환이든 병원에 가면 상관없는 질환도 같이 검사를 많이 하더라. 과영진료 많이 하더라. 이런 거고 요즘 허리 신경성형술 당일 입원 처리해줍니다. 오늘 입원했다 내일 퇴원이 아니에요. 6시간만 있으면 보험사에서는 입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경성형술 막 3, 400만 원짜리 하는 거를 한 2시간 하고 6시간짜리 입원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 신경성형술 이런 거 보시고 이거 할 땐 또 시술하기 전에 MRI 찍자고 해요. MRI 비싸잖아요. 그런데 찍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술 다 끝나고 나면 MRI 또 보자고 합니다. 아니 MRI 또 보면 수술이 잘 됐는데 못됐다고 하겠어요? 아니면 못됐는데 잘 됐다고 하겠어요? 수술 후에 MRI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허리든 뭐든 입원해서 수술하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MRI를 꼭 찍자고 해요. 이게 바로 실손보험 인상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허리나 어깨치료, 무릎치료 마찬가지예요. 도수치료, 보통 가면 병원에 가잖아요.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언제 얼마짜리, 하루 통원 한도가 얼마짜리냐고 병원에서 먼저 묻습니다. 묻는 실손 한도 내에서 도수치료를 권해요. 10만 원짜리 한도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10만 원짜리 치료할 수 있는 거 30만 원짜리 통원 한도를 갖고 있는 분한테는 30만 원짜리 한도. 그러면 내가 만약에 30만 원짜리 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할까요? 더 럭셔리한 도수치료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보통 그게 10회, 20회, 30회씩 끊어서 합니다. 가장 큰 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인상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등, 고가주사치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백내장 진단받으면 안경 썼던 분이 백내장 진단받고 안경 벗고 인공수정체 삽입합니다. 이게 한쪽 눈에 보통 400만 원씩이에요. 그럼 오늘하고 내일 해서 입원치료 서류 끊어줍니다. 그래서 800만 원씩 수정체 삽입하는데 보험금이 나가요. 이게 바로 여태까지 1세대, 2세대 실손 의료업에서 다 보상이 되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인상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죠. 왜 실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되는 내 병원비 돌려받는 실손봄이 굉장히 중요해서 가입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매년 매년 돌아오는 또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갱신 안내장을 보고 많이들 놀라셔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 보험을 내가 지금 40, 50, 60인데 과연 이게 계속 인상된 보험료가 날라오면서 내가 이 실손보험을 좋은 건 알지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대체보안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보험료도 일단 저렴해야 돼요. 왜? 내가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실손보험도 있고 다른 보험도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을 대체 보완하는데 첫째는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보험료가 저렴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중증 질환이 왔어요. 내가 암이나 뇌졸중, 급성 이런 질환이 왔어요. 그러면 치료를 해야 되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실손보험은 아무리 중증 질환이 들어와도 매년 매년 보험료가 오르는 걸로 계속 안내장을 옵니다. 그렇지만 얘는 중증 질환이 왔어. 암이나 뇌나 급성 심근경색이나 80% 후유장이 왔다. 그러면 납입 면제도 되고 보험만 낀 때까지 보장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을 갖고 있으면 중복으로도 보상이 되고요. 또 내가 재발해서 다시 입원하고 수술했을 때 반복적으로도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갱신이 없으니까 어떻게요? 보험료 인상도 절대 되지가 않겠죠. 이런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면 충분히 실손보험을 대체할 보완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이제 암 진단비도 갖고 있고 뭐 뇌혈관이나 허활력성 심장진환 이런 진단비 좋은 담보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금액을 크게 가져가자니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 보완 대체계로도 괜찮다. 그리고 큰 병부터 작은 암이나 이대질환 아니면 작은 생활질환인 백내장이나 이런 시술까지도 다 보장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실손보험의 대체 보완으로는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명색이 이게 수술비 보험인데 자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이 있어요. 자 관열 수술은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어떻게 해요? 수술 도구로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게 관열이에요. 쬐서 하는 게 관열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굳이 쬐지 않고 내시경이나 이렇게 카테터로도 수술을 한단 말이죠. 왜? 의료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니까 그럼 나는 저렴한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꼭 관열 수술만 해야 주느냐 이런 비관열 의료기술의 발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 비관열 수술에도 주느냐 당연히 비관열 수술에도 지급이 나가겠죠. 이렇게 약관의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어떻게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은 비관열 수술에 포함한다. 수술에 포함한다. 이게 약관의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혜택으로도 수술비 보험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료들과 관리하tó求 비관열 수술에 god, 네. 아이ole 이런hhhh 마제